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9월에 첫번째 주입니다 한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첫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9월의 첫번째 주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짝이면서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한번 느껴 보시구요 더 이글이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반짝이는 그런 멋진 태양을 선택해 주세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이번 한주 좋은일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9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입니다 첫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첫 선택지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아 일단은 굉장히 요 사랑의 타로 요 부부의 타로 요 타로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노인의 타로가 있고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연애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 그리고 움직이기를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심판을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끌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타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정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애운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 숨어있다 관계의 발전을 좀 걱정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짱남이나 썸남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구요 어 그리고 제외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sns나 프로필 사진 노래 정도는 변경해 주시구요 어쨌든 여러분 먼저 변화된 그런 행동을 하실 시기에요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꼭 전달되실 거구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기분이 좋은 무언가 이 날 정도는 연락을 해봐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가 있으실 거에요 그때는 과감하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제 쪽에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분의 반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과감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부르실 겁니다 자 비즈니스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번 한주 황금의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풍요의 타로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목적 달성과 결과를 나타내구요 심판의 타로 있습니다 칼과 저울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실 시기고 여사제로 의미하는 비즈니스 쪽에서는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능력 발휘를 하실 그럴 시기세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결과가 좋은 한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힐링의 카오스 돌개바람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구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번 한주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황금의 기운 금전적인 기운이 있다는 건 행운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목적 달성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은 이번 한주를 미루셔야 돼요 이번 한주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시되 결과가 나오는 건 조금 뒤로 뒤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이 노인의 타로 때문에 살짝 지금 야 주저주저 합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이구요 당연히 그리고 이 노인은 좀 숨는다 정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번 한주에는 어쨌든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연애도 그렇고 사랑의 타로 있구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행운과 목적 달성 금전운까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한주가 되셔야 되구요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러시다면 그런 선택은 이번 한주를 지나가서 해주시구요 어쨌든 좀 자꾸 미루세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선택은 계속 미루세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은 과감하게 질리시고 그 결과는 좋은 행운으로 목적 달성으로 조금 나중에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도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힐링의 카오스 이번 한주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뒤로 물러서야 하나 그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한주인데요 연애운으로는 좋으니까 나아가시구요 대인관계 조심해 주시구요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고 결과는 좀 지나신 다음에 보시면 되시구요 불리한 불리한 결정 그리고 좀 아리까리한 결정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버리세요 이번 한주를 지나가버리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주 여러분은 헷갈리시지만 좀 고민되실 일이 많겠지만 황금과 행운 그리고 목적 달성까지 있는 거니까요 한 85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돈 낭비가 될 듯 돈 낭비가 될 듯 자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한 선택 결정을 내리셔야 될 거는요 빨리빨리 결정 내리시구요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권유하고 이러는 거는 이번 한주에 결정 내리지 마시고 뒤로 미루시는 게 현명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정 내리신 거는 과감하게 일단 가보고 한번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라도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큰 거 처음부터 큰 거 뭐 이렇게 가지지 마시구요 커다란 변화 뭐 그렇게 가지지 마시구요 한번 체크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권유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은 예 결정을 이번 한주를 지나가서 하시는 거 그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연애 쪽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한주 되시구요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자 9월은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세 알아보고 있구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구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매우 좋습니다 제가요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가끔 제가 정말 좋은 타로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맞습니다 그게 이번 주간이에요 특히 이 나비 보이시나요 파란 날개 그리고 노란 날개 그리고 장미꽃도 있어요 나비는 애벌레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이번 한주는 여러분들에게 나비의 한주세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날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방패의 타로가 있구요 방패의 타로가 있구요 이 방패는 고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울과 칼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셨구요 방패 그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의 의견을 전차가 되어서 밀고 나가는 시기가 이번 한 주입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헐헐 네 나플라플인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면서 나아가세요 싸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트러블 문제 창가 여기 이렇게 피인데요 주술사의 의미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주술사인거에요 마법사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법사가 자신감과 자만심 주술사의 타로도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뜻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구요 여기 완성의 타로 있고 여기 스타의 타로 새로운 기회 이번 주에 생길 것이구요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결과도 이번 주에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발표나 뭐 그런 거 기다리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들어옵니다 연애 비즈니스 대인관계 취업 그리고 금전 행운 뭐 요런 거는 다 10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제가 왜 95점이라고 말씀드리냐 사실 뭐 사실 한 200점을 드려도 모자라지 않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감정의 타로가 있는거에요 여러분들이요 감정이 좀 휩쓸립니다 어 조금만 더 냉정해 냉정해 짓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되고 어 뭔가 느낌이 와서 야 요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도요 너무 흔들리시면 안돼요 그냥 꾸준히 가셔야 되지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되지 너무 들뜨거나 그러시면 안되죠 근데 뭐 주의사항이긴 한데 그죠 감정의 타로 요거를 제가 너무 다른 이 타로들에 줬기 때문에 주의사항 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감정의 타로가 예 긍정적으로 예 가자면 예 연애 감정이니까 당연히 연애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인관계도 좋은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한 단계도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구요 예 그래도 예 제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구요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예 창과 피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예 때로는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면 예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시고 좀 싸우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감정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정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정답이고 여러분 생각이 정답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정답이기 때문에 전차처럼 밀고 나가시면 돼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스타의 타로 이번 한주에 결론도 맺어질 거예요 완성과 결과의 타로 월드입니다 그냥 다 좋으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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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행운과 결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짝 깔고 간다고 하죠 이겨버린다 무시한다 그런 쪽으로 가셔도 너무 심하게만 가시지 않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상관없고요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당신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라 극복하시래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잘되실 거예요 최고입니다 9월달 출발이 좋습니다 9월 이번 한달 꽤 좋으실 거고요 나아가서 가을 3,4분기인가요 출발이 좋네요 아니죠 거의 뭐 4,4분기죠 예 2020년 이 끝물에 잘되실 거예요 자 응원드립니다 두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9월의 첫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쉽지 않은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사신의 타로 사신의 타로 있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고 무너지는 탑이 있고 또 여기 죽음의 타로까지 부정적인 타로들이 조금 많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타로들을 넘어서 사신이라든지 뭐 요런 요런 타로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요 여기 커다란 행운의 타로 세계의 타로 완성의 타로 황금의 물레방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차 있고요 리더십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그 얘기 아시죠 나를 예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부정적인 것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뿌리를 깊이 내린 예 초록색의 나무가 돌에 예 예 눌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예 이 좀 나쁜 기운들이 예 뭐 만만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폭풍을 불러온다거나 예 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만 두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뭐 워낙 뭐 워낙 그렇지만 어지간하시면 꼭 집에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운의 타로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전차 방패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시는 길 그리고 하시려는 일 뭐 이런 거 변화하지 마세요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짱남이나 썸남 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음 조금 갑자기 냉정해지신다거나 연락이 잘 안 닿는다거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외는 이번 주는 예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 하시고 예 잘 지냈다 정도 안부 정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음 이번 주는 기운이 좀 빠지고요 하려던 일에서 예 조금 뭐랄까요 예 테크 테클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변화하시면 안 돼요 리더십 여러분은 이 상황을 예 전차까지 나와줬어요 뚫고 나가셔야 되지 절대로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잘 되실 겁니다 이 행운의 예 수레받기는 예 여러분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상황은 예 풀릴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일상을 유지하시고요 뭐 크게 변화하실 거 없으세요 월화수목 금토일 예 어차피 이번 한주는 조금 방콕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시고요 예 크게 뭔가 바라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한주로 삼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점수로 치자면 한 70 한 7.8점 드릴게요 외출 외출은 좀 줄여주세요 확실히 주의해 주시고 방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예기치 못한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자꾸자꾸 긍정적으로 행운의 타로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괜히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네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행운의 타로 있고 리더십 잘 되실 거니까 무조건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방패 절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 생각들 변화하지 마시고요 전차 밀고 나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합격이나 이직이나 변화 이동수 그런 걸 준비하는 시기는 그런 거를 하시는 시기는 아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행운 자꾸 가져주시고요 이번 한주 돌파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당신의 꼬마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자 요거에요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아시죠 잘 되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괜히 부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죠 직감을 믿으세요 긍정적인 직감만 믿는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리더십 리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뚫고 가는 거예요 직감을 믿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잘 되실 거니까요 폭타 폭타 자 9월의 첫 번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이 선택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런 사신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여기 또 악마 이런 부정적인 타로들이 아니라요 여기 내 안에 사원을 세우다 라는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황제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교황의 타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제이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일단은 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시되 이렇게 교황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현명함도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사원을 세워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차에서 밀어붙인다 그게 아니라요 차분하게 내가 갈 길을 누가 알아주 좀 말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한방에 다 되시길 모든게 해결되고 한방에 그냥 끝나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형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뜻과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발 한발 묵묵히 걸어나가는 한주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이 주간운세는 키워드 위주로 굵직굵직한 해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달도 아니고요 뭐 1년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복이 심한 한마디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해 주시는 일에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부정적인 사신들 이런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묵묵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타로가 가장 핵심이라고 내 안에 사원을 세우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이번 한주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타로 아이를 임신한 상고를 의미하고요 열 달의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누군가 일이 슬슬 풀려나간다 그게 이번 한주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형입니다 중형 여러분이 하실 일을 그냥 차분하게 한 발짝씩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선택지는 81.2점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상고를 거치면 아이가 출산 목적 달성과 결과 이런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부의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짱남이나 썸남 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제외도 이번 한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 달성의 기운이 있다고 과정에서 좀 이렇게 굴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주는 조금 하락세다 연애는 하락세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쵸 방콕하는 그런 한주가 맞으니까요 크게 외부활동을 좀 하지 마시고 좀 줄이시고 혼자만의 시간 사색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황제 사실 이 황제가요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다 맞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타로 역시 어려움을 현명하게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예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 안에 사원을 세워라 저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 인생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흘러 흘러 들으시고 흘러 흘려버리세요 그게 이번 한 주 키워드예요 아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고요 그냥 다 흘려버리십시오 그런 한 주 되시면 좋아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폭탑 폭탑 아 아아아아아아